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가 실적 악화로 인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합니다. 메쉬코리아는 어제 이달 말부터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업과 인력 두 부문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을 이뤄낼 방침으로 사업 부문에서는 적자인 새벽 배송과 신규 사업인 식자재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고 흑자를 내고 있는 실시간 배송 사업은 강화합니다. 인력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도 실시해 다음 달 5일까지 희망 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